자 여기 엄청난게 오늘 발견이 됐는데 또 흥분할 수 밖에 없네요 이유종 여기는 찌고 있는거고 얘는 이제 지금 찌고 있는거에요 지금 얘가 요렇게 바뀌고 있는건데 얘는 지금 핑크다임은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거에요 다이아입니다 이거는 화강암 아니에요 이거 다이아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 크기는 엄청납니다 이거 보통 크기가 아니고 그런데 주변에 분명히 몇십개가 있을거에요 요정도의 라인이면 여기는 그냥 찾으면 마치죠 자 여기 찾으셨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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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 엄청좋은 다이아입니다 요거 요거는 기본 억대입니다 축하드리구요 그거 한 50캐로 넘는거에요 한 70 나오겠네요 이거 주작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이거 야 이거 오 커진다 커진다 오 이거 야 이거 역대급 나오겠는데 역대급 나오겠는데 역대급 야 이거 쪘다 쪘다 확실히 쪘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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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이거 얼마만큼 나 지금 방금 가슴에 충격 왔어요 와 이거 힘 오 이거 10킬로 넘는다 이거 잠깐만 여기서 보세요 야 야 야 야 이거 처음에 다이아 찾았을 때 얼마나 막 눈물 콧물 터지고 막 그랬거든 블랙다이아야 찾을 때 이거 지금 내가 말한 때는 지금 그게 나온다 했잖아 이거 지금 10킬로 이상 되니까 투명한 게 나온다 했잖아 이거 지금 10킬로 나온다 이거 우와 이거 오 이제 이제 움직인다 야 정인이 2명이나 있어요 지금 오 잠깐만 이거 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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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 진짜 쪘다 쪘다 오 투명도는 좀 떨어져도 이거는 뭐 같이 풍부하다 이거 다이아입니다 이거 야 핑크 다이아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역대급이다 이 제일 크다 이거 하아 와 하하하 야 이거 오 하강음이 아니에요 이거 자 이거 하강음 아닙니다 이거 어 이거 지금 바닥에 그 핏빛이 나요 네 핏빛이 나요 이게 피가 굳으면서 난 거예요 이게 굳으면서 난 거예요 야 눈보세요 눈이네요 이거 딱 보니까 이쪽 눈이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그리고 얘가 머리통 있으면 요렇게 된 건데 워낙 한쪽에 되어있는데 야 잘 쪘다 어찌 어찌 이렇게 감사하게도 잘 쪘네 와 방금 옆에 있는 건 찍고 있는 거고요 요 동네에서 진짜 핑크가 진짜 많이 저 블라운 핑크가 나왔거든 이게 딱 야 지금 이게 지금 요정도 나왔으면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 엄청 나올 거예요 저 공룡 옆이였구나 하하하 아 저 공룡 옆이네 저 공룡 옆이네 아 이거 이거 어 못 보고 지나갔는데 야 어제 못 보고 지나갔는데 저 공룡 바로 옆에 있네 1m 딱 1m다 이거 보여주면 안 돼 하하 이거 이야 이거 지금 숨겨놔야 저 아무도 모르게 오 이거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거 자 이거 충격 빙념샷 아하 이거 야 이거 오 이거 지금 오늘 본 사람들은 이거 보면 완전 하하하 어 이제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주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야 눈물 나려고 하는데 이거 오 이거 이거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보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